우와! 바나나 맛이랑 오렌지 맛이랑 있는데? 그런거야? 우와!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 나? 안 떨어졌어? 아! 나야? 아하하! 뭐? 아토피 기운이 있어서 그래 아토피 기운이 아토피 기운이 아토피 기운이 아토피 기운이 아토피 기운이 아토피 기운이 은은한 향이 나지 않아? 물에서? 우와! 새해 좋아? 응! 은은하게 나지? 수영해도 되겠다! 아토피 기운이 아파 새리한테 갈거 새리한테 갈거야 뭐야 이거 어흥 암건 어흥 새리한테 간다 이제 새리한테 간다 새리한테 간다 우엉 야기도 안갈까? 한공아 나갈까? 나갈까? 산책 갈까? 나가서 뛰어놀까? 나가자! 나가자! 나비 어딜까? 나비 어딨까? 나비 어딨까? 숨었나? 가자! 가자! 엄마가 가자! 엄마가 가자! 발로 뻥쳐! 손으로 만지지 말고! 손으로 만지면 안돼! 옳지! 못 맞아! 못 맞아! 집에 갈거야? 집에 갈거야? 슛 날라져! 불꽃 슛! 불꽃 슛! 불꽃 슛! 진짜! 이거 해봐! 이제 뭐 해봐! 향기 또 맡아봐! 향기 또 맡아봐! 으헤헤 이리 또 맡아봐! 양파 아휴 그만하시죠! 뭐야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봐 응 가자 이거 봐 뭐야 우리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네 응 응 나도 좋아했어 위에 딴 강아지가 땅콩이 보고 멍멍했지? 어 어떻게 생각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